1차 코로나 구호금으로 미국민 870만 명이 정부 당국에 데이터가 없어 1인당 1,200달러를 상실할 위기에 빠져 있다고 의회 일반회계 감사원인 GAO가 밝혔습니다. 일반회계 감사원 GAO는 2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결과 1차 구호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정부 기록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민들이 870만 명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104억 4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GAO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구호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세금 보고를 한 적이 없거나 정부 복지 혜택을 받은 기록이 없어 제공할 수 없는 미국인들이 1,400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530만 명이 IRS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하며 은행 계좌 정보도 제출해 1차 코로나 구호금 1,200달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870만 명이 아직도 정부 기록도 없고 자진 등록도 하지 않아 1차 코로나 구호금을 받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GAO는 추산했습니다. GAO의 감사 결과 IRS 국세청은 사망한 사람들에게 잘못 지급했던 16억 달러의 구호금 중에서 70%를 회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차 코로나 구호금을 받아가지 않고 있는 870만 명은 대부분 노년층과 저소득층 가운데 연소득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계층이어서 세금 보고 기록이 없고 어떻게 청구하는지 몰라 상실할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IRS는 24일부터 870만 명에게 우편 통치를 보내 당국에게 등록하고 1차 구호금 1인당 1,200달러를 받아가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IRS로부터 통보를 받는 유자격자들은 10월 15일까지 국세청 웹사이트 irs.gov에서 비세금 보고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넌파일러 툴을 이용해 등록하면서 개인은행 계좌 정보도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 구호금을 받을 자격이 확인되며 연말 안에 IRS로부터 1인당 1,200달러씩을 계좌 입금 갖거나 우편으로 체크를 받게 됩니다. 10월 15일까지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내년 1월 말에나 가능해지는 2020 연방세금 보고 시에 구호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IRS는 케어스 액트에 따라 1억 6천만 명이 1인당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17세 미만 부양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정은 3,400달러씩 코로나 구호금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들은 현재 1인당 1,200달러씩의 두 번째 구호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두 번째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기로 합의해놓고도 최종 규모를 놓고 1조 5천억 달러와 2조 2천억 달러를 맞서고 있어 아직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이형경입니다. WKTV 뉴스 이형경입니다.